우리 프로롱, 너 이거 드라마 하는 거 보조 출연으로 오셨습니다. 보조 출연한다고? 이거 네가 하는 드라마구나. 몰랐어요, 오빠? 아니,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 거야. 인력 사무소 같은 건데. 인력이요? 그래서 왔더니 이렇게 반장님이 우리.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저요? 가만히 있어. 아니, 나 궁금해가지고. 계절이라는 역할이에요. 수영이 역할을 왜 하는 거야? 아니, 영인하고. 수영이가. 그냥 수영이 집중하게 나도 지금 대사도 많은데. 수영아, 다 있어. 영인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왜? 알아봐, 또 나가 있어. 수영아. 어, 메리지. 감사합니다. 액션. 야. 안녕하세요. 아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휴, 죄송합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아, 죄송합니다. 아, 이상해. 아, 죄송합니다. 우리 그럼 더 여기 있어야 될 상황이야.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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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가 다가오는데. 긴장되더라고 긴장되더라고 수영이가 다 오니까 긴장되더라고 자, 레디, 선발! 액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명희 님이요? 저, 명희 님? 예 안녕하세요, 명희 님 안녕하세요, 명희 님 안녕하세요, 명희 님? 뭐 한다고? 둘이 같이 와, 혼자 풀게 응 감사합니다! 아, 일들 해, 일들 아, 일들 안 해? 아, 지금 촬영 안 끝났는데 자, 컷, 오케이 컷! 아, 이거 왜 무슨... 아, 왜 웃어? 아, 왜 웃어? 아니, 그냥 한 마디를 하지 마요 나한테 지시 내리지 마 아, 왜 이렇게 혼내? 아, 왜 여기서도 혼나야 돼 뒤에 꺼낼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프라이데이 택시 이준